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사거리 1,000km의 노동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는 하층 방어용입니다. 지상의 PAC-3 요격미사일로 적의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제압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요격체계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대기권을 거쳐오는 노동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하층 방어용 요격미사일로는 제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거리 1,000km의 노동미사일의 발사각도를 조절해 서울로 향하게 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하층 방어시스템으로는 대기권 내는 물론 떨어질 땐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요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노동미사일에 만약에 핵탄두를 탑재하거나 생화항 무기를 탑재했을 때 과연 어느 고도 이상에서 최소한 어느 고도 이상에서 이걸 요격 성공해야지 우리가 피해를 안 받는다 이런 개념이 배척고도인데 그게 노동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0km 정도 나옵니다. 서울을 타격 지점으로 분석한 결과 노동미사일은 발사 후 비행시간 10여 분 대부분을 대기권에 머물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개량을 추진하고 있는 PAC-3 미사일로는 고도 12 내지 15km에서 요격 가능 시간이 1초에 불과해 속수무책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 만큼 40에서 150km의 고도에서 45초간 요격이 가능한 사드나 70에서 500km 고도에서 5분 가까이 시간을 벌 수 있는 SM-3 미사일 등 다단계 요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북한 등을 감안해 만든 미사일 방어체계 MD의 핵심인 SM-3 미사일을 도입할 경우 중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형 방어체계에서는 제외된 상황입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사드나 SM-3 미사일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면적인 수정을 주장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사드나 SM-3 미사일 방어체계